한말씀 부탁드립니다! S급 헌터를 제압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동안 각성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신 겁니까? 당근 말합니다! 김길의 헌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는 F급 최약체 헌터이다 그리고 나는 원래 외계인이다 나의 이전 직장은 이곳 내 고향 알파우리 포도로 발달한 마도 문명을 가진 행성이다 여기서 1년 640일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다가 결심했다 이 거지같은 직장을 때려치우겠어 하지만 사뭄한 감실 탓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퇴직이 불가능했기에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해 영혼만 다른 행성으로 탈출하자 그로부터 10년간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나는 영혼의 분리에 성공했다! 역시 난 천재야! 드디어 재산다! 재산다! Players werden 제 수전 half- contributing 훌륭해짐 öz